안녕하세요. 영어 독해 종결자 3권 29번 지문 오늘 같이 살펴볼게요.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을 고르는 유형이에요. 자, 우리가 토픽 센텐스를 생각하면서 여기로 수렴되지 않는 문장을 찾아내야 합니다. 키워드 정도로 속으면 안 돼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아시아와 많은 네이티브 아메리칸 문화들은요, view, 봅니다. silence, 침묵을, 침묵을 무엇으로 봐요? as an important and appropriate part of social interaction. 사회적 상호작용의 중요하고 appropriate, 적절한 부분으로서 침묵을 본대요. 자, 그러면 침묵의 역할, 침묵, 필요하다. 중요하다. 이런 입장이 지금 소개되고 있네요. 이게 이제 토픽 센텐스일 확률이 높겠죠. 여기에 대한 얘기가 이어져 나와야 할 거예요. 1번 선택지 이후 볼게요. speakers from these cultures. 자, 앞 문장과 연결이 되는 키워드죠. these cultures 뭐겠어요? 앞에 나왔던 asians and many native american cultures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문화에서 온 speakers, 발화자들은요, often use, 종종 사용합니다. more, some moments of silence. 약간의 침묵의 순간들을 사용을 해요. before offering a response to another speaker, 다른 발화자에게 반응을 제공하기 전에 잠시 뜸을 들인다는 거죠. 우리나라 말 표현에도 있죠? 뜸을 들이다. 자, 2번 silence causes division and separation, creating serious problems in relationships. 자, silence라는 키워드를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침묵이 이번에 어떻게 제시가 돼요? 침묵은 분열, division, separation. 자, 그리고 심각한 문제를 관계에서 야기한다. 라는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네요. 벌써 앞선 두 문장과 불협화음이죠? 네, 2번이 정답입니다. 흐름 문제 중에서도 난이도가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이런 문제는. 자, 그래서 2번이 벌써 침묵을 자, 항상 뚱딴지 같은 얘기 안 해요. 같은 키워드를 가져와서 topic sentence와 다른 방향으로 배열을 합니다. 2번 선택지에서는 침묵을 되게 부정적인 대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글의 첫 문장과 1번 문장에서는 침묵이 대화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작용을 하는 그런 문화권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3번 볼게요. such라는 것도 여러분 앞에 나왔던 표현을 받는 표현이에요. 그러한 초기의 침묵 그러한 초기의 침묵이 뭐였죠? 우리 1번 문장에서 자, 응답을 하기 전에 some moments of silence를 사용한다 라고 했었던 그 초기 침묵이에요. 자, 그러한 초기의 침묵이요. conveys, 전달합니다. the listener's respect 이 듣는 사람의 존중, 경의예요. 누구를 향한 존중이냐면 for the speaker 방금 말한 사람에게 존중을 표하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it indicates that 이것이 가리킵니다. the listener has heard the speaker's words and is giving them due thought 자, 듣는 사람이 has heard 다 들었다. 이 발화자의 말들을 다 들었고 and is giving 지금 그것들이라는 건 이제 발화자의 말이죠. 자, 자기가 방금 들은 그 발화자의 말에 due thought 충분한 생각을 부여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충분히 고려해보고 당신의 생각이 그럴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시간을 들여 생각하고 말을 하는 거다 라는 의미를 나타낸다는 거죠. 3번도 앞서 온 1번 문장과 잘 연결이 됩니다. 4번 silence is viewed as a time to learn to think about and to review what the speaker has said. 자, 그래서 이 침묵이라는 것이요. 보여집니다. 간주가 됩니다. 무엇으로써? a time 배울 시간이에요. to think about 또 생각해볼 시간 그리고 to review 검토해볼 시간이에요. 무엇에 대해서? 발화자가 방금 말한 것들을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뭐 검토해볼 그런 시간으로 침묵이 간주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5번 마저볼게요. in cultures that prize silence 자, prize가 여기서 동사로는 이제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자, 침묵을 높이 평가하는 그런 문화들에서는 responding too quickly after speakers have finished their turns 자, 여기 responding이 주어고요. ease가 동사입니다. 이 전까지가 다 주어에 딸린 애들이겠죠. 너무 빨리 응답을 하는 거예요. 언제? 발화자가 자기 말을 끝내자마자 반응을 하는 것. 자, 그것은 is interpreted 해석이 됩니다. having devoted inadequate attention having devoted 투자한 거예요. 투여했는데 자, adequate appropriate 한 것이 아니라 부적절한 관심 집중을 한 거예요. 별로 집중을 안 했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and consideration to speakers' words and thoughts 방금 말한 사람의 말과 생각에 충분한 관심과 고려를 투여하지 않았음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in 이 부정어가 여기 붙었기 때문에 attention과 여기 나오는 attention과 consideration을 적절히 투여하지 않았다라고 부정으로 해석해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2번을 제외하고는 1, 3, 4, 5번 모두 첫 문장 그대로 침묵이 대화에서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지는 그 문화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번만 침묵을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3번 bearings 530 190 l